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특란도 모의고사 파이널1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특란도 모의고사 파이널1 그리고 파이널2까지 나옵니다. 이제 올해 그 모평이라던가 또는 EBS 연계교제들이 반영이 되어서 파이널1,2가 출간이 됩니다. 자 시즌1,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1과 시즌2 그리고 파이널1, 파이널2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특란도 모의고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상위 포지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실전성을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더 강화를 시킵니다. 즉 파이널로 들어가게 되면 시즌1, 시즌2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문제들 위주로 들어가요. 시즌1과 시즌2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약간 좀 추론의 생각, 추론의 깊이가 좀 큰 문제를 좀 넣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실전성을 부여한 모의고사가 이 파이널1과 파이널2입니다. 그렇다고 확 쉬워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체감 난이도는 약간 낮아질 수 있겠지만 난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025학년도 강민웅트나다 모의고사 지금 시즌1, 시즌2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강의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파이널1, 파이널2, 회색으로 좀 바꿔놨어요. 알겠죠?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이널1, 파이널2 자, 6회, 8회, 8회, 9회로 전체 31회차로 구성이 되고요. 시즌1과 시즌2도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간에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죠? 뭐 시즌1, 시즌2가 쉽거나 이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약간 더 낮을 거예요. 얘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가까웠기 때문에 실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모든 회차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생각은 많이 해야 되지만 계산은 심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면 들수록 고난도 모의고사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핫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고요. 예상 1컷은 44에서 45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시즌1, 2가 한 3, 4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3, 4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 1점가량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파이널이 구성이 됐고요. 전회차 연구조사 자체의 작은 당연한 거고 평가원 출제의 침과 시험지 포맷을 준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공지를 아주 중요하게 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수강평을 읽다 보니까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랑 모의고사 사이즈가 약간 상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을 때 좀 모양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 택난도 모의고사는 시험지를 구평, 수능 시험지랑 동일하게 특수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다른 선생님도 그걸 맞추는 분이 있고 안 맞추는 분이 있는데 그걸 맞춘 거예요. 종이값이 더 들어갑니다. 알겠죠? 일반적 사이즈가 아니에요. 수능 문제의 사이즈가. 수능 문제의 사이즈랑 동일하게 맞춰서 똑같이 맞춰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딴 거랑 다르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어떡하죠? 다른 것들을 컴플레인해야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능 시험지랑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놓은 겁니다. OMR도 동일하고 편집 방식까지 완전히 똑같게 맞춰놓은 게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신상 모평이라던가 신상 EBS 스특스완 전부 다 출간이 됐죠. 모두 반영이 된 모의고사가 이 파이널 원투입니다. 파이널 원투는 시즌 원투보다는 실전성을 약간 더 부여를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막판에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시즌 2 교재 구성 똑같습니다. 문제의 정답지와 해설 그리고 OMR로 되어 있고 OMR은 수능 OMR과 동일합니다. 알겠죠? 시험지 사이즈 폰트 이런 것들까지 똑같이 맞춰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포맷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자 파이널 강인 구성 총 8회가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8회인데 강좌는 1회당 2개 정도씩 진행이 되어서 16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1번부터 1페이지는 원래 안 풀려고 했는데 학생들 중에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덱스는 당연히 제공이 되고 스마트 코드가 제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스마트 코드를 메가스터디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해설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회당 2강 총 16강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 알겠죠? 특단의 보기사 파이널 활용법 당연히 수능 대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모든 회차는 등급컷이 제공됩니다. 등급컷이 제공되는데 등급컷은 완벽한 등급컷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능 기준으로 난이도로 보았을 때 이 정도 등급컷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완벽한 딱 맞는 등급컷은 아니니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알겠죠? 모든 시험은 시험을 응시한 후에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N제처럼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강의를 모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틀린 문제라던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있던 문제들은 반드시 강의를 보면서 풀이법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까먹어가는 비역학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모든 강의를 다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널 원투에 대해서는 다 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9월 끝나고 9평 끝나고지 않습니까? 9평 끝나고 앞쪽에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망각이 시작됩니다. 까먹음이죠. 까먹음. 잊혀져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문제 풀어주는 걸 보면서 제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도 지식형 문제들이죠. 지식형 문제들도 강의를 보면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수강 후에 핵심 문항, 풀이법들 잘 정리를 해요. 손으로 직접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드립니다. 알겠죠? 핵심 원리들 같은 것들 확인하고 풀어나가는 풀이법. 어떤 원리를 써서 어떻게 풀어나간다. 특히 어떤 원리를 쓴 이유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풀이법을 선택했는가. 너희들이 강의 같은 것들,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2등급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면 1등급 만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풀어주는 원리 자체를 모르는 1, 2등급 학생은 없어요. 원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풀이법을 선택한 거 있죠. 그 선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왜 이걸 선택했는가. 그걸 말을 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 풀이법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풀어나갔는지 얘기를 해준다.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그냥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나중에 실전에 가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그 원리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왜 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잘 보시고 정리를 꼭 하십니다. 특히 출원형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정리를 해봐야 나중에 머리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답노트라기보다는 해법노트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답노트는 조금 빛이 발했어요. 예전 스타일처럼 오답노트, 틀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는 그 문제들을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모의고사도 회차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들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최종점검이라는 책도 나와요. 알겠죠? 10월 초에 최종점검. 파이널 최종점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을 주제를 선별해가지고 또 책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틀린 것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라기보다는 해법노트, 내가 푼 것들을 내 거로 채화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꼭 해달라. 라는 말씀을 매 오리엔테이션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 문항 위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취약 단원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추론형 말고 지식형들 있지 않습니까? 비역학 주제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기노트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걔들이 읽어.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복이 돼요. 알겠죠? 이럴 때 쓰라고. 문풀할 때 쓰라고. 필기노트가 물리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필기노트라는 것은 서브노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손글씨 서브노트.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필기노트 같은 것들을 개념할 때 물리는 잘 안 써요. 개념할 때 니들이 직접 풀어보고 써보고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이런 건 너희들이 해야지. 그때 약간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강력한 도움을 주는 거는 물리는 그 지식형 파트 내용들을 반복할 때 그 강의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놓은 필기노트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다. 알겠죠? 취약 주제 반복 연습할 때 필기노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문항은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오답노트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학습법 30분 테스트 진행하고요. 채점. 그리고 문항 평가를 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되게 높구나. 지난번 시험 본 거랑 비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해설 강의들을 쭉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문항들은 풀이법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약점 문항들 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아야 될 것들은 체크를 좀 한 다음에 집중 분석하는 기회를 좀 삼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놔. 남겨놔. 이거 이거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 달 후에 또는 수능 전에 이렇게 선별을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도 Q&A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 게시판,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평일 날은 매일 오전 중에 다 질답이 0이 만들어져요. 질답 처리가 되고요. 휴일 날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됐던 것들은 아마 일요일 밤 정도에 좀 처리가 쭉 될 거예요. 안 된 것들은 월요일 오전까지 주말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알겠죠? 최대한 우리 연구원들과 조교들이 답변을 달고 있는데 주말 때는 이게 오전 중에 다 처리되기가 조금 힘들고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오전 중에 다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회독 약전문항들 선별해서 다시 한 번 풀 수 있게 엔제처럼 반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체크해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거는 매 오리엔테이션마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시험보다가 잘하려면 초반 15분에 잡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실력을 늘리는 훈련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전으로 딱 들어가잖아? 초반 15분 동안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다시 읽어야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겨버려. 넘겨버려. 그래서 초반 15분 동안에는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해주시고 두 번 읽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패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초반 15분에는 두 번 읽어도 안 돼. 15분 이후에 두 번 읽고요. 한 번 읽어서 안 풀리면 초반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동안에는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만 풀겠다라고 계획을 하셔야 돼. 문제가 어려우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다섯 문제 이상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다 풀려고 하면 멘탈이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3등급인 학생이라 합시다. 15분 남았는데 18문제가 남았어. 18문제 다 풀려고 하면 1등급도 15분 동안 킬러를 포함한 18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이 그걸 다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과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찝적찝적 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한 시험 끝나기 5분 전부터 문제가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반 15분 동안에 남은 문제들을 세고 다섯 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몇 문제가 남았든지 간에 그렇게 계획을 짜면 평소에 네 실력은 뽑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덟 문제 남았으면 세 개 버리고 다섯 개 풀겠다. 다섯 개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럼 한 문제만 더. 플러스 알파. 5 플러스 알파로 계획을 해주세요. 이 마지막에 다섯 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5 플러스 알파. 다섯 개를 반드시 풀어내고 시간이 되면 하나를 더 풀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간 안 배기 기술은 딱 그거예요. 초반 15분 동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잡고 있지 않는다. 고난도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켜줘. 쉬울 땐 이게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쉬울 때도 생각해. 쉬울 때도 항상 15분 됐을 때 남은 개수를 세고 개수가 5개 이하로 남았으면 아, 5개 이하로 남았으니까 쉬웠구나. 아, 5개 이하로 남았으니까 쉬웠구나. 6개, 7개 남았으니까 좀 어려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대략적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독해의 기술을 항상 끊어있기를 해달라. 특히 3, 4페이지로 가게 되면 독해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1, 2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빨리 풀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한 10% 정도 늦게 풀어달라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좀 너무 빠르게 풀면 1, 2에서 3페이지 실수가 많아요. 그런 친구는 좀 느리게 풀고 좀 느리게 풀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럴 때는 1페이지부터 다 끊어있기. 다 끊어있기. 끊어 읽으면서 그 필요한 문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끊어 읽으면서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그림에 다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시고 발문의 조건들이 그림에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발문에 있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림에 표시를 하고 표시가 좀 어려운 것들만 밑줄을 딱 그어서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림과 밑줄. 그림과 밑줄.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독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이제 문제 길이가 8줄에서 10줄 이 정도까지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 독해에 피지컬이 너무 약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평소에 독해 피지컬이 약한 사람들은 뭐 국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강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어가 도움이 됩니다. 너희들 아시죠? 모든 문제들의 근간은 국어예요. 문해력 아닙니까? 그렇죠? 물리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뭐 따로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끊어 읽기 하는 습관을 드리고요. 그림에 표시하는 습관을 드린다. 알겠죠? 그것이 바로 독해의 피지컬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파이널 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1강에서 첨입 go